아진이란 이름이 딱 떠오르면 웃음을 주는 아이.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요. 즐겁고 재미있고 딸 보는 것도 재미있고 와이프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재미있고. 찐이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내 딸이 되어달라는. 딸이랑 같이 현장에서 일도 하고 있는 그게 또 너무 저한테는 벅차오르는 즐거움. 행복이. 괜찮아? 좀 더 땡겨봐. 오 오케이 오케이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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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